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인스턴스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즉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configuration details를 눌러서 configure instance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그 컴퓨터의 여러가지 세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number of instances라고 되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몇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것인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되겠어요. 만 개의 인스턴스가 생깁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AWS에서는 초심자들이 실수로 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제안을 걸어놓습니다. 생성할 수 있는 컴퓨터에.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그 제안을 풀고 싶으면 AWS에다가 요청을 해서 제안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큰 뭐랄까요 런칭 행사가 있다거나 갑자기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미리미리 그 한도를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로 해야되고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금제에서 Spot Instance라는 것의 요금제를 설명드렸죠. 가변적인 요금, 요금이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Spot Instance를 하고 싶을 때는 Request Spot Instances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들을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정통하다면, 잘한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세팅하셔서 보다 안정감 있고, 보다 보안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더 관리하기 쉬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hutdown behavio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만든 컴퓨터의 운영체제에서 Shutdown을 시키면 그 컴퓨터를 Stop 할 것이냐 또는 Terminate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운영체제에서 컴퓨터를 Shutdown 했을 때 Stop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스턴스를 지우지 않고 일시로 얼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은 스토리지 비용만 즉 저장장치에 해당되는 비용만 발생하고 그 인스턴스 자체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erminate를 시키면 아예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날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hutdown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Termination Protec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놓으면 실수로 이제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삭제가 쉽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이 만든 그 인스턴스를 인스턴스의 상태 예를 들면 CPU 점유율, 메모리 점유율, 메모리 사용률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아마존에서 그런데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요. 그런데 그걸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체크하시면 저장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 Auditional Charged Supply라고 되어 있죠. 얘기는 뭐냐면 저걸 체크하면 돈이 들어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설명 안 드린 것은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Add Storage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Add Storage로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컴퓨터에 말하자면 저장장치를 장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EBS라고 합니다. 줄여서 Elastic 뭐였죠? Elastic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아무튼 EBS라고 하는 것을 선택, 장착하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를 8이라고 되어 있으면 8GB의 용량이고요.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이 30GB까지는 무료가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35GB 이렇게 하면 그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눅스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8GB가 세팅되어 있는데 윈도우는 30GB가 세팅되어 있어요. 즉 운영체제에 따라서 적합한 용량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판단하셔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그 여러분이 장착하는 그 저장장치가 어 어떤 형식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General Purpose SSD 라는 것이 있고 Magnetic 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SSD가 훨씬 빠르겠죠. Magnetic 보다는 그리고 Provisions IOPS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그 저장장치의 성능 다시 말해서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를 여러분들이 높일수록 이 값을 크게 잡을수록 이 저장장치의 가격이 많이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저장장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SSD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Delete on Termin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장장치는 지금 우리가 장착하는 저장장치는 인스턴스 즉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와는 분리되어 있는 저장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Delete on Termination 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제하면 여러분이 만든 이 인스턴스가 여러분에 의해서 Termination 되면 즉 삭제가 되면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 저장장치도 삭제가 됩니다. 마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가 같이 폐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컴퓨터는 폐기되지만 저장장치는 폐기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비유해서 표현하면 어... 내장하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컴퓨터 버리면 같이 버려지는 거고 얘가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외장하드 같은 거예요. 컴퓨터 버려도 외장하드는 안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체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하면 컴퓨터 꺼졌는데도 저장장치가 남아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저장장치는 개대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